네, 오공텔레에서 보셨겠지만 진짜 엄밀하게 만들어져있고 그 장인정신이 막 녹아나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브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공텔레의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모델 보셨는데요 팬더 제펜 하이브리드가 어떤 컨셉의 기여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한 번 더 이번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하드웨어에 미국의 사운드를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메이드 인 제펜 모델인데 메이드 인 제펜 모델의 특징이 어쨌든 비교적 1펜과 맥펜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듦새가 아주 깔끔하고 정말 칼같이 만들어놓죠. 1펜 딱 보면 어떻게 마감을 이렇게 쳤을까? 미국도 잘 만들고 멕시코도 잘 만들고 그럼요. 요새는 다 잘 만듭니다만 일본의 결벽증 같은 마감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안 닫혀요? 어디 튀어나온 데가 없어요? 뭔가 만들고 있는 장인들이 각각 뭔가 CNC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인간 CNC 네. 정말 대단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실 뭐 팬더 사운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미펜의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겠죠. 요새 우리가 시리즈가 앞으로 아메리칸, 엘리트, 아오지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들이 비싼 가격으로 저 멀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미펜의 사운드를 가장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죠. 100만 원대 초중반 지난 시간에 129만 9천 원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로즈우드로 올라가면서 목재값이 조금 더 들어서 135만 9천 원. 픽업은 동일합니다. 네. 135만 9천 원이면은 이게 동일한 픽업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터벌이 최소 50만 원 이상 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저렴한 값에 가장 정돈되어 있는 아메리칸 빈티지 오팔 텔레캐스터 픽업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135만 9천 원. 메이드 인 제펜. 전장 98cm. 두께 44mm에 2mm 픽가도 포함해서 46mm고요. 12플래티 뚤레 76mm. 1mm가 더 가늡니다. 엘더바디의 메이플 U쉐임넥의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머쉬네든 빈티지 스타일 락킹. 너트너비 1.675인치 42.5mm의 본넛이고요. 지판공의 250mm 반지름. 그리고 21 미디엄 전버 프레스. 스킬 길이 648mm. 아메리칸 빈티지 오팔 텔레캐스터 픽업. 그리고 역시 포 포지션인데요. 제일 끝쪽으로 가게 되면 브릿지 픽업입니다. 저게 1단이고요. 그 다음에 2단 오면 브릿지와 넥이 패럴렬 병렬 연결되고요. 그리고 3번 포지션이 넥 픽업. 그리고 4번 포지션이 넥과 브릿지가 시리즈 직렬 연결이 돼서 소리가 가장 두툼하게 나옵니다.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브라스 베럴 세들이고요. 바디는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넥은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좀 무거워요. 아무래도 목재 때문에 6978. 이것도 기타 이름 같네요. 6978.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48. 그렇게 안 무겁구나. 저희가 그냥 약간 놀랐어요. 조금 무거워진 거에 놀래서 확 많이 썼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았고 3.48이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스탠다드한 무게네요. 지금 코러스를 연결해 놨군요. 좋다. 다 끄고 기본톤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아주 풍성하네요. 아주 풍성하고 원천 찾아야 되는데요. 팬더 울렁 지금. 그렇습니다. 마샬이고요. 아니 이거 뭐. 오히려 장점을 모아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가격에. 뭐 어떻게 이렇게 되죠. 크런치박스의 팬더 트윈 리볼 볼까. 入te think of. 더ты 그 등장. 스리로 ihrem 히스터뚜 리볼. 비트aga. 주해선 시스템LS are. Mazbulangled camera. 그리고 Después 가능합니다. affen 너무 좋은데요 마샬 센 게인 한번 들어보죠 무언가 정갈하고 풍성하고요 개인도 얼추 먹고요 좋네요 이거 뭔가 텔레 하면 흔히 연상되는 지랄맞음이 정말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어우 좋다 이거 진짜 자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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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치네요 좋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잘 만든 건가요? 잘 들어갔습니다 정말 요새 가뭄의 단디 같은 그런 라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60텔레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조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좋네요 네 시청자 한조평은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1955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이었는데요 이 헤비랠릭에 대한 표현을 되게 재밌게 해주셨어요 마귀근육이님 외관은 지저분한데 소리는 아름답기 그지없네요 빈티지라고 힘없고 깽깽거리지도 않고 힘있고 멋진 톤이 나와서 역시 커스텀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한조평 동화 속 거짓골을 한 왕자의 비싼 품격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짓골래? 네 거짓골을 한 품격 네 마귀근육이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께 말하면 되세요 이거 노즈 한줄평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즈우드 달린 텔레캐스터를 싫어합니다 저는 탈레에 별격적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만든 사람들이 좀 별격 증세가 있어요 어떻게 미국보다 더 오리지널 있을 거 맞을까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음 이거 공간계 이펙트 같은 거 엄청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뭐 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죠? 아 선생님 이제 마음 놓고 조금씩 이제 부스트를 걸기 시작하셨네요 첫 시간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살짝 밑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바로 둘째 시간부터 오늘 한 막판 가면 만점 나오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불안합니다 네 네 이렇게 텔레 2대 먼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스트랫이 기다리고 있어요 50 60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스트랫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팬더의 지금 가뭄 속의 단디 네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모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정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씨가 뽑는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펙터 타임즈 잘한다 음 otivamente hör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